옛날 한양남산 및 묵적골에 허생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온종일 글 읽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허생을 보고 아내가 신세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아휴, 삭바느질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휴, 서방님. 서방님은 한평생 과거시험도 보지 않을 거면서 못하러 글은 그렇게 열심히 읽으셔요? 그러자 허생이 겸연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부인. 모두가 과거 보려고 글을 읽는 건 아니잖소. 내 아직 읽지 못한 글이 많아서 그러오. 아니, 정 그러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갓바치 노릇이라도 해보지 그래요. 허허, 갓바치 일은 내 당초 배운 적이 없으니 내 어찌 할 수 있겠소? 아니, 그럼 장사는 어때요? 장사라고 거저하겠소? 그도 미천이 있어야지.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몹시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휴, 이도 저도 못하겠으면 도둑질이라도 좀 해봐요, 네? 허생은 아내의 잔소리에 그만 책을 덮고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십 년은 공부한 네 뜻을 펼치려 했거네. 그러고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운종가로 향했습니다. 그, 이보시오. 한양도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그러자 어물전 장수가 한심하다는 듯 배꼬했습니다. 그것도 모르오? 그야 한양 제일 가는 부자는 변씨 아니오, 변씨? 음, 변씨라. 그래, 고맙소. 그 길로 허생은 곧장 변씨집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변씨집은 한양 제일 가는 부자답게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허생이 대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와 허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자미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 무슨 일요? 이 집 주인장 좀 만나러 왔소. 하인은 상거지꼴로 온 허생을 보더니 탐탁치 않은 듯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시오. 내 주인어른께 여쭤볼 테니.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주인어른에게 아랬습니다. 주인어른, 웬 사람이 찾아와 뵙자고 합니다요. 알아서 모실 일이지. 어째서 묻느냐? 그게 차림새가요? 차림새야 어떻든. 내 집에 온 손님이니 안으로 모셔라. 허생은 하인을 따라 사랑방에 들어가서 변씨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그래, 선비님께서는 어인일로 나를 보자 하셨소. 내 뭔가를 시험해 볼 게 있어 돈을 빌리러 왔소이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로? 딱 만냥이요. 그러자 변씨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하고는 선뜻 만냥을 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생은 변씨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문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본 변씨의 아들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본 손님이다. 아니 그럼 어찌하여 저 많은 돈을 아무 보증도 없이 빌려주신 겹니까? 잘 봐 두거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큰일을 내고 말 터이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자의 차림새는 영락없는 상거지 꼴이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차림은 조라하나 눈빛이 살아있지 않더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 긴법이지. 허나 방금 그 자는 말이 짧고 목소리가 떳떳했다. 아버지, 그래도 이름 석자는 알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이 왕이 믿고 줬는데 이러면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두고 보거라. 허생은 빌린 돈을 가지고 곧장 안성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안성 땅은 삼남의 물품들이 모두 모이는 길목이니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야겠군. 그러고는 시장에 들러 장사꾼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대추 한 그네 얼마나 하오? 한 그네 단양인댑시오. 음, 그래 줬어. 내 두 배 값을 쳐줄 터이니 전부 파시오. 아니, 나으리에 이 많은 걸 전부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요? 허허,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렇게 허생은 전국에서 나는 배추와 밤, 담, 배, 감자, 석류, 유자 등을 시세의 두 배 값으로 전부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못 가 잔치나 제사에 쓸 과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양반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이 무슨 얼투당투하는 소리냐! 시장에 과일이 없다리! 올해 날씨가 좋아 풍년이 들지 않았더냐! 아이고, 대간마님! 이상하게도 장마다 과일씨가 말라버렸습니다요! 뭐라? 이놈들아! 아버님 제 세상에 과일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얼른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파일을 구해오느라! 그렇게 과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허생에게 두 배 값을 받은 장사꾼들이 도리어 열 배 값을 치르며 다시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생은 양반이나 부자들에게 과일을 팔아 순식간에 10만냥의 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왠지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겨우 만냥으로 나라 살림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니! 이 나라의 수준이 어떤지 알겠구나! 허생은 10만냥을 가지고 다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객조찌빵에 한참을 누워 생각하는데 갑자기 벽에 걸린 가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저 가시야말로 양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렸다! 그러고는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전부 사들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한 허생은 과일 장사 때보다 더 큰 이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생은 쌓인 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허, 이제 저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한참을 궁리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다구나! 외딴 섬에 고달픈 백성들을 이끌고 가 함께 잘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허생은 어느 날 강포구를 걷다가 늙은 뱃사공을 만났습니다. 노인장, 혹시 주변에 사람이 들어가 살만한 무인도를 알고 계시오? 알다마다요. 오래전 비바람에 휩쓸려 며칠 만에 닿은 섬이 하나 있었습지요. 육지에서는 꽤나 멀었지만 좋은 땅 같았습니다요. 이에 허생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를 그 섬으로 데려가 줄 수 있겠소? 내 돈은 노인장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네,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허생은 사공과 함께 몇 날 며칠을 항해한 끝에 드디어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허생이 무인도를 쭉 훑어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비좁긴 하나 토질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사람이 살만하겠구려. 이에 사공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으리. 섬이 텅 비어있는데 대체 누구와 함께 사신단 말씀입니까요? 거야, 덕이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레 모이는 것 아니겠소. 다만 내 덕이 없을까 걱정이라오. 허생은 무인도를 빠져나와 섬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서해안 변산반도에 도적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얼커니, 변산에 있는 도적대를 만나봐야겠구나. 허생은 악명높은 도적대를 찾아갔습니다. 웬 놈이냐! 더는 못 들어간다! 너희 두목을 만나러 왔으니 당장 앞장서거라! 이내 두목을 만난 허생이 다짜고짜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목이 허름한 차림의 허생을 보더니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허생의 말에 두목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은 아내가 있느냐? 그 참! 속 터지는 소리하리! 어이, 양반 나으리! 당신이라면 도적과 혼이 나겠소? 흠, 그럼 농사지을 땅은? 놈 마치 있으면 뭐하러 도둑질을 일삼겠소? 그러자 허생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좋다! 낸 너희들을 위해 30만 양의 돈을 마련해 놓을 것이니 내일 강호기로 나오도록 하거라. 허생이 그렇게 도적들에게 약속하고 떠나자 하나같이 그를 미친놈으로 알고 깔깔거리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저런 미칭왕이가 있나! 골은 상거지 골에 30만 양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릴 기다린다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다음날 한 도적이 혹시나 하고 광가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생이 정말로 거금 30만 양을 가지고 강호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적들은 허생을 향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고는 공손히 말했습니다. 나흘이! 오늘부턴 오직 나흘이 명만 따르겠습니다요! 그러자 허생이 도적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지고 가보거라. 이에 도적들이 앞다투어 돈을 저보려 했으나 고작 백량밖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저런 한심한 지고 기껏 백량 짊어질 힘으로 무슨 도적질을 한단 말이더냐! 도적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한 돈이면 너희들이 평생을 쓰고도 남겠지만 이미 이름이 도적의 명부에 올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 제 2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러자 도적들이 다들 외쳤습니다. 네, 나흘이!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리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요! 좋다. 그럼 며칠 마이미를 줄 터이니 각자 백량씩 가져가서 아내 될 사람과 소 한 피를 구해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나흘이! 약속한 날이 되자 떠났던 도적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배피를 데리고 모두 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허생은 그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허생이 도적을 데려가자 갑작스레 나라아는 평화로워졌습니다. 도적들은 무인도에 도착해 집을 짓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집집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왔고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날씨가 따뜻하고 땅이 기름져 한 해 농사를 두 번씩이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나자 배불리 먹고도 남는 곡식이 곡간에 그득그득 쌓였습니다. 허생은 거두어들인 쌀을 배에 싣고 장기도라는 섬으로 떠났습니다. 장기도는 일본의 속주로서 호수가 30일만이나 되는데 바야흐로 큰 흉년이 들었는지라 쌀을 팔아 손쉽게 백만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생이 도적들을 불러 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난 이제 이곳을 떠날까 한다. 아이고 나으리! 저희끼리 어찌 살라고 떠나신단 말씀입니까요? 아니다. 이제 그만하면 너희들끼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배 한 척만 달랑 남겨놓고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거라. 백만냥이면 나라 안에서도 써먹을 데가 없는 법.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 어디에 쓰겠느냐. 하고는 50만냥을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그중에 그를 아는 자를 불러내어 배에 태우고 이 섬에 화근을 뽑아버려야지. 라고 말하고는 무인도를 떠났습니다. 그 후 허생은 온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나눠주고도 수중에 10만냥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이제 남은 돈을 변씨에게 갚아야겠구나! 하고는 변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도 부르지 않고 대뜸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돈 빌리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기억하겠소? 변씨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대는 5년 전에 만냥을 빌려간 사람이 아니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더 심한 꼬락선일을 하고 나타난 허생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본전을 찾기는커녕 단단히 미치게 생겼군!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수군댔습니다. 꼴을 보니 또 돈 빌리러 온 모양인데? 변씨가 주변의 소란을 잠재우듯 껄껄 웃었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낸나 궁금했는데 잘 오셨소. 얼굴빛을 보아하니 그간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이오. 허허! 재물이 있고 없음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건 소인배한테나 통하는 법이지요. 허허허! 허생이 사람을 시켜 변씨 앞에 엄청난 돈자루를 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잘 썼소이다. 여기 10만냥 받으시오.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넣었으니 부족하지는 않을게요. 그걸 본 사람들이 모두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한때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그릴 길을 끝마치지 못했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오. 다만 그대 덕분에 몇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봤으니 이젠 미련이 없소이다. 변씨는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저라며 사양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1만냥의 이자 조금만 받겠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크게 놓아여 말했습니다. 아니, 그대는 어찌 날 장사치로 본단 말이오?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문 밖을 휙 나가버렸습니다. 변씨가 곧장 그를 뒤쫓아보니 허생이 남산골 한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노인이 있어 물었습니다. 노인장, 저 오막살이는 네 집이오? 아, 저 집이오. 저 집은 허생원댁이랍니다. 평생 그릴기만 하더니 어느 날 집을 떠나서는 안 돌아온 지 한 5년 되었지요. 아내가 홀로 남아서 그가 집 떠난 날에 제살이 지낸답니다. 변씨는 다음 날 돈 10만냥을 들고 허생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제는 제가 나리를 몰라봤습니다. 그 무슨 소리요? 아니, 저희 집에 너무 많은 돈을 두고 가시어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10만냥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변씨가 고집을 피우자 허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에 마음을 두었다면 이미 100만냥을 벌었을 때 이를 모두 챙겼겠지요. 돈에는 뜻이 없으니 다 가져가고, 앞으로 배골치 않게 우리 집 살림이나 좀 보살펴 주시요. 아이고, 그쯤이야 넉넉히 해드려야지요. 이후 변씨는 허생을 형님으로 깎듯이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영대장 이완이 변씨를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니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예, 그러지요. 그렇다면 지금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디 마땅한 이가 없겠는가? 변씨가 조심스레 허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나 좀 소개해 주게다. 변씨는 이완을 데리고 허생집으로 향했습니다. 허생을 만난 변씨는 이완 대장을 데리고 온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완이 허생을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허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인재를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처료를 하시겠소? 아,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망명한 명나라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을 종실 여인들과 혼인시키고 공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겠소? 아, 안타깝지만 그것도 좀 어렵겠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자재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하고 염탐한다면 천하대사를 꾀할 수 있을 것이오. 자, 어떻소?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디 사대부 자재들이 누가 머리를 깎겠습니까? 이 말에 허생이 버럭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사대부란 게 다 무엇이란 말이오? 명나라 원수를 갚겠다면서 그깟 상투 하나 못 자른단 말이오? 허생은 벌떡 일어나 두리번거리더니 칼을 찾아 들었습니다. 이완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이완이 다시 허생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허생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